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좀만 참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이런 날 진짜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먹고 영화나 세 판 딱 때리면서 맥주나 좀 까다가 그러고서 다시 자면 얼마나 좋아 아니 황금같은 토요일날 구찌구찌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또 나와요 너네인데 이거 초코파이 먹으면 엄청 훌륭한다. 지금 초코파이 먹으면 안 돼. 내가 2시에 예약해놨어. 엄청 좋은 레스토랑. 왜 트레이닝이 너무 길어? 뭐가? 아 너무 길어? 응. 트레이닝 그래야 많은 승객들을 타고 갈 수 있잖아. 귀찮은 길어. 길으면 보И씨가 없어도 1,000,000원 뭐...더... 그만해 이제 내가 겠다 자 빨리 자 아니 무슨 에스칼레이터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왜 저를 which 또 다른 곳이 너만에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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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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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e plate is a little hot. Okay.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Wow, it's delicious. I'm going to eat one. It's yummy. It's delicious. 치즈, 너 얼마나 어르신이냐고? 자, 이제 메트로폴리탄으로 고! 우리 이제 메트로폴리탄 가서 에드워드 호퍼 그림 딱 두 개만 보고 나가자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너 갔다 왔잖아, 한국의 전시회 어땠어? 그냥 그랬어 장경자께 더 좋았어 미인도인가? 아, 그게 죽이더라 역시 그림은 화려하고 봐야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뭐랄까 단단하니 무채색이잖아 마치 내 남편을 보는 것 같았지 재미가 없어 그냥 쓸 때 이따가onian 나의 천국이 지났어 그리고 작은 마리 武의 나라 그 위안을 바꾸고 나라 나라 인간에 나라 사고가 그의 빅 영화 앞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에드워드 하퍼 보러 가자. 네, let's go Andy. 네, 도도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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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도면. 네, 도도면. 네, 도도면. 네, 도도면. 네, 도도면. 이거 왜 맛있어? 방금 값잡아서 만든 비리오래잖아. 뭐든지 프레쉬는 맛있는 거 몰라요? 살이 좀 빠졌어. 너무 멀어. 너무 멀어. 네, 도도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새우. 랍스터. 이거 뭐야? 마지막 된 건? 크랩. 크랩. 맛있겠다. 그럼 먹어봐. 어떤 거 넣을래? 새우, 새우, 랍스터, 크랩. 랍스터. 그래, 랍스터. 랍징. This station is Bayside. Thirty, 랍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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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터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